전라북도 군산시에 위치한 사정 119 안전세터에 노후화로 골머리를 앓던 기존 중형 소방펌프차 두 대가 신규로 교체됨에 따라 앞으로 발빠른 현장 도착과 구조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금방 교체된 중형 소방펌프차는 수량에 따라 LED불이 표시되면서 야간의 식별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는 디지털 자동화 방식을 통한 전자신호를 통해 현장에서 쉽게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기존 수작업으로 에어를 빼야만 방수가 되던 펌프실이 간단한 조작을 통해 자동으로 방수 밸브 공기가 빠지면서 더 쉽게 방수가 가능해졌고 이에 소방관들은 불필요한 동작을 줄일 수 있게 됐으며 시간적 효율화를 이룰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군산소방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방차량은 총 44대로 군산관내 지역의 특성에 맞춰 고층 건물을 비롯한 아파트 밀집 지역에 사다리차를 배치함은 물론 산업단지에 있는 센터에는 고성능 화학차를 상시 준비하고 있어 각종 재난에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사정 119 안전센터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소방역량 배양에 또한 힘쓰고자 합니다. 한편 군산소방서는 향후 노후와 차량 9대를 추가 교체할 예정이고 소방대원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 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군산 사정 119 안전센터에서 KLN 유희광입니다.